안녕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신비한 물속세계를 탐험하게 될 테드예요 오늘 소개해줄 생물 박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디케이 박사님 나와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물속 탐험을 함께 할 디케이 쌤이에요 앞으로 테드가 탐험을 하다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제가 항상 나서서 도와주도록 할게요 그냥 집으로 가는데? 제가 긴급하게 무전을 쳐보겠습니다 테드 테드 나와 디케이 박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도와주 비하자마자 크다 감사합니다.